설 명절 택배 물품들을 실은 차량을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올이 무준인데 택배기사가 물건값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심야시간 택배 차량에 탄 한 남성이 운전석 주변을 계속 살핍니다. 20여 분 뒤 시동을 걸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량 주인이 아닌 도둑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던 택배차에서 예비 열쇠를 찾아내 차를 훔쳤습니다. 전조등도 켜지 않고 급히 도주하면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택배 차량을 통째로 도둑맞은 건 한창 택배 물량이 쏟아지던 설 전날이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미처 배달을 끝내지 못한 택배 물품들도 들어있었습니다. 물품은 20여 개로 차량 주인이자 택배기사인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값을 변상해야 할 처지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리다는데 100만 원 초가 된 토탈 100만 원이 넘어가면 제가 10%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차 없이는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영업소에 돈을 내고 빌리고 있습니다. 영업소에서 차를 공짜로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 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렌트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택배 차량은 1톤 탑차 트럭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울산 방향으로 단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